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어성경말씀 잠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닛 27, Walk of Hope, 희망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봤었죠? 오늘은 유닛 28, There's no tomorrow, 내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원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버전으로 들을게요. The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Don't say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Tomorrow I will give it to you. When you have it by you. Don't withhold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여기까지 보면, withhold라는 단어가 오늘 참 중요하겠네요. withhold는요, 두 가지를 쓸게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뭔가를 주지 않다. 라는 뜻이 있구요. 이럴 때의 동의어는 keep back. 그리고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의미는 보류하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주저하고 보류하는 것. 그게 바로 withhold입니다. 그러니까, don't withhold good. 여기서 good은 좋은 것이라는 명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withhold의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그러면, 좋은 것을 보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그냥 주세요. 라는 얘기죠. 자, 근데 뭘로부터? from those. 자,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to whom it is due. 여기서, be due는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그거. 그거로부터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받아야 돼. 마땅히 좋은 것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걸 그 사람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류하거나 주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근데 언제?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그것이 너의 손에 힘 안에 있을 때, 그런데, to do it.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손에 어떤 힘이 있을 그때,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을 안 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don't say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너의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라. 가서, 다시 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tomorrow I will give it to you. 내일 내가 너에게 줄게. 다시 와, 이렇게 이웃에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when you have it by you. 당신이, by you, 당신 바로 곁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내일 다시 와, 내일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단위로. don't withhold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don't say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don't say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tomorrow I will give it to you. when you have it by you. 전체 문장 듣고 따라 하겠습니다. don't withhold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don't say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tomorrow I will give it to you. when you have it by you. 기억한 글 말씀 읽어 볼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좀 전에 배웠던 말씀들과 비교해서 익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영어의 어순상, 뒤에 있는 것부터 선생님이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보세요. 저는 일단 기억한 글 말씀 기준으로 먼저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최대한 영어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don't withhold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내게 있거든. 여기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내게 있거든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tomorrow I will give it to you when you have it by you.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라. don't say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다시 한번 들어보면, don't withhold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don't say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tomorrow I will give it to you when you have it by you. BB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do not keep back good from those who have a right to it.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say not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and tomorrow I will give it to you when you have it by you at the time. do not keep back good from those who have a right to it. 아까 우리가 withhold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keep back이라고 썼을 겁니다. 지금 나왔네요. 뭐였죠? 주지 않다. 뭔가를 주지 않다라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뭐로부터? from those who. those who는 뭐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have a right to it. 그것에 대한 권리죠. right이 명사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땅히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당신이 줄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주라는 얘기죠. 그 말이 다음에 나오네요.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그것을 할 여러분들의 손에 힘이 있을 때 베풀라. 그런 얘기죠. say not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 say not이라는 말은 많이 못 봤죠? 보통은 don't say 이렇게 하는데 say not 이렇게도 예전 버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가서 다시 와라 라고 너의 이웃에게 말하지 말고 and tomorrow I will give. 내일 내가 다시 줄 테니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when you have it by you at the time. 아까랑 똑같아요. 당신 손에, 당신 곁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at the time 하면은 그때, 그 당시 이런 의미의 수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여유가 있었을 때 내일 다시 와. 내일 줄게.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습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Do not keep back good from those who have a right to it.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Say not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And tomorrow I will give. When you have it by you at the time. 좀 더 긴 단위로 Do not keep back good from those who have a right to it.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Say not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And tomorrow I will give. When you have it by you at the time. Do not keep back good from those who have a right to it.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Say not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And tomorrow I will give. When you have it by you at the time. 자, 이번에도 여러분 개역한글 말씀과 비교할 텐데 잘 보시고 따라오세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Do not keep back good from those who have a right to it. 내게 있거든.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And tomorrow I will give. When you have it by you at the time.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며. Say not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다시 한번 들어보면. Do not keep back good from those who have a right to it.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Say not to your neighbor, go and come again. And tomorrow I will give. When you have it by you at the time. 성경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버전에서는. Don't withhold good from those to whom it is due. 했고. BB에서는. Do not keep back good from those who have a right to it. 그랬습니다. 일단 withhold가 keep back. 이렇게 동의어가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from 다음의 모습이. Those to whom it is due. 해서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those를 쓴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be due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이었다라는 의미였고요. BB에서는 from 다음에 those who라고 하는 또 관계대명사로 썼고요. Have a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정말 처음으로 우리 웹버전과 BB버전이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When it is in the power of your hand to do it. 그것을 할,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손에 힘이 있을 그때라는 의미였죠. 다음. Don't say to your neighbor. 이거를 say not to your neighbor. 이렇게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tomorrow I will give it to you when you have it by now. 그런데 BB에서는 at the time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BB버전 연구식 영어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there is no tomorrow. 내일은 없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보통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산다. As if there were no tomorrow.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이 말이 어떤 의미였어요? Don't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당신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리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우리는 미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보세요. 지금 마땅히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급할 수도 있고, 필요한데, 그것을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고, 감추고, 내일 오라고 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리디한 욕심쟁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인데, 선을 행할 기회를 차버리고, 오히려 악을 행할 기회만 찾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으니까 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선한 일 하지. 내일이 있으니까 만회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태도는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밤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떨까요?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마음껏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일 착한 일을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쁜 일을 하지.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많은 이웃들과 친척들을,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 다 보고 들릴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은밀히, 모르게 여러분들이 착한 일 많이 하시는 그런 남은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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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